저는 직접 만나봤지 않습니까? 자세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아 그래요? 아유 나 진짜 이게 좀 여기 화면에 가려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발 앞에 있는데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려 아 그래요? 의자에다가?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시죠? 난 기억나서 다리에다가 올리면서 부부가 비슷하네요 기차에다 구둣발 올리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올리는 걸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봐요 그렇죠? 보통은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옆에서 그렇게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으니까 얘기를 하지도 않나 보네 전문용어 나옵니다 부창 부수다 초록은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어요